영화 피터팬의 공식에서 온주왕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배우 옥지영이 JNH필름과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. 2001년 춘사영화제에서 여자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옥지영은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와 신석기 블루스 등에 출연했고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임수정의 언니 역으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. 현재 JNH필름에는 이호원, 천정명, 봉태규, 박예진, 박정철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. 네 상태 수시로 점검하라고